호랑이와 호미 옛날 어느 곳에 농사꾼이 살았는데 이 사람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농사꾼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든 잘 키워보려고 어릴 때부터 글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것도 좋은 선생님한테 글을 배우라고 아예 서울로 보냈어요. 아들은 집을 떠나 10년 동안 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논밭에 곡식이 어떻게 자라는지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는 하나도 모르고 그저 책만 읽고 글 공부만 한거지요. 그럭저럭 10년이 지나서 아들이 글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농사꾼이 아들에게 돌아올 때 호미를 하나 사가지고 오라고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밭을 멜 때 쓰는 호미 말이에요. 마침 그게 다 달아서 하나 사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편지를 턱 받아보고는 호미가 뭔지 몰라서 쩔쩔매는 겁니다. 여태 농사 짓는 것을 본 적이 없으니 호미가 뭔지 몰랐던 겁니다. 아들이 한참 동안 쩔쩔매다가 선생님이 모르는 것이 있을 때는 책을 찾아보라셨지. 하고 책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도리니 뭐니 하는 것만 잔뜩 적혀있는 옛날 책에 농사 짓는 연장 이름이 적혀있을 리가 있나요? 한참 동안 이리디적 저리디적 책을 찾다가 보니 그놈의 호미가 딱 나온단 말입니다. 옳지 여기 있구나 호미라 범 호자 꼬리미 호랑이 꼬리가 바로 호미로구나. 한문 글자로 치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호랑이를 호라고 하고 꼬리를 미라고 하니까 호미라고 하면 호랑이 꼬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들은 책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아들이 그날부터 호랑이 꼬리를 구한다고 온 장안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호랑이 꼬리가 어디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인가요? 몇 날 며칠을 돌아다니다가 겨우 짐승가죽을 파는 가게에서 어렵게 호랑이 꼬리를 하나 샀습니다. 말하나 마나 아주 큰 돈을 주고 샀지요. 이제 아들이 그놈의 호랑이 꼬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농사꾼은 10년 만에 글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아들이 반갑기도 하지만 농사 짓는 일도 바쁘니까 호미부터 찾았습니다. 그래 사오라는 호미는 사왔느냐? 예, 여기 있습니다. 아들이 뭘 턱 꺼내 놓는데 보니까 그게 호미가 아니고 호랑이 꼬리입니다. 농사꾼이 기가 막혀서 이놈아 호미를 사오랬더니 호랑이 꼬리는 왜 사왔어? 하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호미라고 하는 것은 호랑이 꼬리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까? 책에는 틀림없이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아들이 방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그만 초가 넘어져서 이불에 불이 붙었습니다. 솜 이불에 불이 붙었으니 눈 깜짝할 사이에 불이 활활 번졌습니다. 온 방에 불이 나서 뜨겁고 연기가 자욱한데 아들은 불을 어떻게 끄는지 몰라서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또 며칠 뒤에는 농사꾼이 흙담을 고치다가 그만 담이 무너지는 바람에 흙더미에 깔리고 말았습니다. 몸이 기웃둥하면서 넘어졌는데 그 위에 흙이 쏟아져서 꼼짝을 할 수 없게 됐으니 큰일이었습니다. 마침 집에 다른 사람은 없고 아들 혼자 방에서 책을 읽고 있는지라 농사꾼이 큰 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야 어서 나와서 이 흙 좀 치워다오. 그러자 아들이 방에서 책을 읽다 말고 밖에 나와 보더니 아버지가 흙더미에 깔리셨군 어서 책을 찾아봐야지 하고는 방에서 책을 들고 나와 이리 뒤적 저리 뒤적 살피는 겁니다. 농사꾼이 기가 막혀 말도 못하고 있는데 아들은 그 사이에 무슨 구절을 읽었는지 이런 오늘 일진을 보니 손에 흙을 묻히지 말라고 쓰여 있군 아버지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내일 치워 드릴게요. 하는 겁니다. 농사꾼이 어찌어찌 가까스로 흙더미에서 빠져나와서 탄식을 하기를 내가 저놈을 잘 키우려고 어릴 때부터 글공부를 시켰는데 이제 보니 말짱 헛것이로구나. 글공부 첫 십 년에 절이 되었으니 만약 십 년 공부를 더 시켰다가는 아예 사람을 버려놓겠어. 내일부터는 글공부 그만두고 살림 공부부터 해야겠다. 했답니다. 미인을 얻고 부자가 된 효자 순차원의 심시성을 가진 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봉양하니 마을 사람들이 그를 심효자로 불렀어요. 하루는 큰 비가 와 마당에 작은 물고기 한 마리가 떨어졌습니다. 심효자는 물고기를 잡아 아버지의 밥상에 올려드렸어요. 아버지는 그 물고기를 먹은 후 병이 나서 식음을 전폐하고 오로지 청포탕만 찾았습니다. 반년이 넘도록 병은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퉁퉁 부어오른 아버지는 물 한 모금도 곡물 한 톨도 삼키지 못한 채 먹는 것이라고는 청포탕뿐이었습니다. 심효자는 유명한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온갖 약을 다 써보았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하늘에 기도하고 귀신에게 빌어도 효함이 없었어요. 하루는 서초계 상인이 심효자의 집에 와서 그의 아버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심효자가 상인에게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할 방도를 묻자 상인은 한참 생각을 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을 제게 팔 수 있겠습니까? 병을 팔다니요? 아버지의 병이 낫는다면 오히려 제가 은혜를 갚아야지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다고 해도 허술하게 할 수는 없으니 병을 제게 판다는 서약서를 써주십시오. 심효자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서약서를 써주었습니다. 상인은 사흘 동안 몸가짐을 깨끗이 한 뒤 아버지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은상자 속에서 꺼낸 붉은 가루약을 물에 타서 아버지에게 먹였어요. 아버지는 곧 몸을 심하게 뒤틀더니 벌레 한 마리를 토했습니다. 상인은 은 젓가락으로 벌레를 잡아 은상자에 넣고 비단보자기로 싸서 주머니 속에 간직했습니다. 벌레를 토한 아버지는 예전처럼 먹고 마실 수 있게 되어 병이 곧 나았습니다. 상인은 벌레를 산 대가로 심효자에게 징기한 비단과 보물을 한 술에 가득 실어다 주면서 함께 가볼 곳이 있다고 청했습니다. 두 사람은 남의 한 바닷가에 이르렀어요. 상인은 마치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한 곳에 자리를 깔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니 청색옷을 입은 한 동자가 커다란 연립배를 타고 물결을 헤치며 나타났습니다. 동자가 상자 하나를 들어 상인 앞에 내놓으며 말했어요. 우리 왕께서 이것으로 정성을 표하시며 큰 은혜를 입기 바라고 계십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귀한 산호와 진주가 가득했습니다. 상인이 동자를 크게 꾸짖으며 말했어요. 이런 보잘것없는 예물로 어찌 큰 은혜를 바라느냐 여원을 내놓지 않으면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동자는 도로 물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뒤에 백발 노인이 수궁에서 나와 깎듯이 예의를 표하며 다른 보물을 주며 간청했습니다. 상인이 또 꾸짖자 노인은 난감한 듯 머리를 긁적이다가 다시 동자를 물속으로 들여보냈어요. 곧이어 한 아름다운 미인이 물결을 가르고 나왔습니다. 상인은 비로소 은상자를 열고 그 벌레를 내어놓았어요. 벌레는 크게 날뛰면서 공중에 솟구치더니 용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상인이 그 미인을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심효자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이 모두가 어찌 된 일입니까? 그 벌레는 용의 아들입니다. 비와 구름을 부리는 법을 배우다가 실수로 당신의 집에 떨어진 것입니다.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 갇히게 되니 벌레로 변해 사람에게 병을 주고 정포탕만 먹도록 한 것이지요. 벌레와 바꾼 이 미인의 이름은 여원입니다. 이 미인과 함께 있으면 하고자 하는 것을 모두 이룰 수 있으니 천하의 보배 중에 보배이지요. 그런 까닭게 용왕이 내놓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 부디 이 미인을 아내로 맞아들여 백년해로 하시기 바랍니다. 집으로 돌아온 심효자는 보물과 미인을 얻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심효자의 효행에 감동한 하늘이 시인인을 내려보내 도움을 준 것이라고 했답니다. 이상하고 기이한 일 젊었을 때부터 의술로 이름을 알린 유상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유상은 경상도 관찰사를 따라 영남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여러 달을 머무르고 있으니 하는 일도 별로 없고 무료해졌습니다. 유상은 관찰사에게 자신을 한양으로 보내줄 것을 정했습니다. 관찰사는 이를 허락하고 타고 갈 노세를 내주면서 마부도 함께 붙여주었습니다. 얼마를 가자 마부가 노세의 곧비를 유상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소인이 대변이 급해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이 노세는 매우 잘 놀라는 성격이라 날뛸 수도 있으니 곧비를 꼭 잡고 계십시오. 마부가 가자 유상은 무심결에 곧비로 노세의 엉덩이를 슬쩍 쳐보았습니다. 크게 놀란 노세가 갑자기 달리기 시작했어요. 산을 넘고 내를 건넜으나 노세는 멈출 기미가 없었습니다. 유상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안장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노세는 조금도 쉬지 않고 산과 계곡의 험한 길을 하루종일 달렸습니다. 날이 어두워질 무렵에야 노세는 어떤 집 앞에 멈췄어요. 그 집에 있던 노인이 아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밖에 노세를 타고 온 손님이 있으니 안으로 모셔라. 노인의 아들이 밖으로 나가 유상을 맞았습니다. 유상은 노세가 멈추어 다행이라 생각하면서 어지러운 정신을 가다듬고 노세에서 내려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이윽고 노인이 유상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멀리서 온 듯해 보입니다. 피곤하실 테니 저희 집에서 쉬었다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놀란 노세가 어찌나 빨리 달리는지 어지럽고 정신이 없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차려온 저녁밥을 먹은 유상은 피곤이 밀려와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노인은 졸고 있는 유상을 말없이 바라보았어요. 밤이 깊어지자 창밖에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노인이 창을 열며 말했습니다. 왔느냐? 예, 왔습니다. 노인이 긴 칼을 들고 나가며 졸고 있던 유상에게 말했습니다. 잠시 나갔다 올 테니 주인이 없다고 해서 서가에 있는 책을 함부로 보면 안 됩니다. 노인이 밖으로 나가자 유상은 마음속으로 몹시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방 한쪽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과연 장막으로 가려놓은 큰 책꽂이가 보였어요? 호기심이 생긴 유상은 노인의 당부도 잊은 채 책꽂이로 갔습니다. 책꽂이에는 진귀한 의서가 가득했습니다. 유상은 노인의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책을 보고 싶은 욕심에 되는 대로 이것저것 들춰보았습니다. 잠시 후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오자 유상은 급히 책을 꽂고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윽고 방으로 들어온 노인이 유상을 보고 말했어요. 제가 분명히 당부했건만 손님께서는 어찌 제 말을 듣지 않고 책을 보았습니까? 무례하십니다. 잘못했습니다. 벌을 주시면 받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무슨 일로 칼을 들고 나가셨는지요? 강릉에 친구가 있는데 원수를 갚아달라고 해서 갔다 왔지요. 손님의 무례는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유상과 노인은 곧 잠을 청했습니다. 새벽에 달기 울자 노인이 아들을 깨워 말했어요. 노새는 충분히 먹이고 쉬게 했느냐? 예. 유상이 일어나 아침밥을 먹자마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여기에 더 머물지 말고 빨리 떠나십시오. 유상은 노인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노새를 탔습니다. 노인의 아들이 채찍으로 노새의 엉덩이를 치자 노새는 어제처럼 날뛰더니 번개같이 달려 정오 무렵 판교에 이르렀습니다. 그제야 안정을 찾은 노새는 평소 걸음으로 길을 걸었어요. 이때 관청의 관리들이 길가에 나와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유상 의원님은 대체 언제쯤 오실 건가? 이윽고 붉은 관복을 입은 관리가 유상의 노새 앞으로 와서 물었습니다. 혹시 유상 의원이십니까? 예, 제가 유상입니다만 무슨 연유로 제 이름을 묻는지요? 드디어 의원님을 찾았군요. 지금 전하의 병원이 몹시 위중에 의원님을 급히 찾아 진료하게 하라는 어명을 받고 강을 건너와서 기다리던 중입니다. 임금께서 왜 저를 부르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어명을 받은 대로 할 뿐입니다. 나중에 알아본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임금이 병원 중에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 한 신선이 나타났어요. 유상이라는 의원이 영남에서 노새를 타고 올라오고 있으니 강을 건너가서 기다렸다가 그를 데리고 와서 진료를 받으면 반드시 병을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유상을 찾은 관리들은 기뻐하며 서로 다투어 유상을 호위했어요. 유상이 노새 위에서 임금의 병세를 자세히 물어보니 임금은 마마를 앓고 있는데 흑함으로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유상은 곧 관복을 차려입고 임금을 진료하기 위해 대골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타고 대골 근처 마을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노파가 등에 마마를 알았던 아이를 얻고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곁에 있던 한 사람이 노파를 보고 물었어요. 이 아이는 마마 증세가 심해서 위태롭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나았습니까? 이 아이는 흑함 때문에 몸의 일곱 구멍에 피가 고이고 숨이 막혀 속수무책으로 죽을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나가던 스님의 말을 듣고 시체탕을 먹은 후에 다 나았습니다. 유상은 말을 멈추고 이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고 있다가 문득 어젯밤 노인의 집에서 보았던 의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유상은 대골로 들어가 임금의 병원을 살펴보았어요. 과연 길에서 들었던 아이의 증상과 같았습니다. 유상은 즉시 시체탕을 처방하려고 했지만 때가 4월인지라 내 의원에서도 감꼭지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한시가 급하니 말린 감꼭지를 구해야 했습니다. 유상의 처방에 따라 궁궐 의원들은 감꼭지를 구하기 위해 도성과 인근 마을을 뒤지고 다녔습니다. 이때 남쪽 마을에 한 청렴한 선비가 있었어요. 방 한 칸짜리 집에 무기당이라는 현판을 붙이고 홀로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비는 그 선비는 비록 자신에게 쓸모없는 것들이라 해도 알뜰하게 모아두었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침 선비의 집에 말린 감꼭지가 한 마리나 있어서 이를 구해왔습니다. 시체탕을 복용한 임금은 마침내 원기를 회복해 병이 다 나았어요. 죽어가던 나를 살렸으니 유의원은 과연 신이로다. 유상은 시체탕 덕분에 신령스러운 의술을 가진 의원으로 세상에 이름을 날렸답니다. 사또와 삽살개 어느 고을에 새로운 사또는 선물 받기를 아주 좋아하는 사또였습니다. 여보게 새로운 사또는 선물 받기를 아주 좋아한다는구먼 우리도 뭘 선물해야 할텐데 걱정이야. 백성들은 사또에게 줄 선물 때문에 크게 걱정했습니다. 백년목은 산삼이라도 함부리 개면 얼마나 좋겠나 깊은 산속 오두막집에서 사는 사냥꾼 할아버지도 사또에게 줄 선물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감 우리는 뭐 줄게 없으니 호랑이를 잡거든 호랑이 가죽이나 주시구려 할머니는 사냥꾼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어디 늙어서 호랑이를 잡을 수가 있어야지 사냥꾼 할아버지 집에는 사또에게 줄 만한 물건이 없었습니다. 낡은 오두막집과 오랫동안 기르던 삽살개의 한 마리뿐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큰일이야 사또에게 선물을 바치지 않으면 사냥을 못하게 심수를 부를 게 틀림없어. 사냥꾼 할아버지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마침내 호랑이 사냥을 떠났습니다. 영감 몸조심하시구려 걱정 말아요 호랑이 어미를 못 잡으면 새끼라도 잡아올 테니 사냥꾼 할아버지는 삽살개를 납세우고 험하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을 돌아다녔지만 호랑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큰일 났구나 호암산 오방골에 호랑이가 보이지 않으니 웬일일까 그때 삽살이가 골짜기 아래 덤불 속에서 사납게 지저댔습니다. 할아버지는 얼른 골짜기 아래로 뛰어갔습니다. 덤불 속에서 호랑이 새끼 한 마리가 울고 있었어요. 호랑이 새끼는 고양이만 해서 활을 쏘아 잡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호랑이 새끼라도 반갑구나 할아버지는 기뻐하며 호랑이 새끼를 안았습니다. 호랑이 새끼는 고양이처럼 할아버지 품속으로 파고들었어요. 오냐 널 죽이진 않을 테니 걱정 말아라 할머니는 호랑이 새끼를 보고 반갑게 웃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호암산에서 산다는 늙은 사냥꾼이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냥꾼의 선물이라면 호랑이 가죽이겠다. 사또는 입이 귀밑까지 찢어지게 웃으면서 대청마루로 나왔습니다. 사또 나으리 호랑이 가죽이 아니옵고 호랑이 새끼를 잡아왔습니다. 뭐라고 호랑이 새끼를 잡아왔다고 사또의 눈이 칼날처럼 치켜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혹시 사또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았나 해서 등골이 오싹했지요. 사또 나으리 호랑이를 손수 기르셔서 가죽을 벗겨보는 일도 재미있는 일일 것 같아 호랑이 새끼를 잡아왔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음 날 보고 호랑이 새끼를 길러보라고 예 사또 나으리 그것도 괜찮겠구나 오늘은 특별히 용서를 해줄 테니 다음에 올 때는 호랑이 가죽을 갖고 오도록 하여라. 할아버지는 이렇게 큰 탈 없이 관갈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디 보자 호랑이 새끼야 사또는 호랑이 새끼를 보며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고거 참 귀엽게 생겼구나 사또는 호랑이 새끼를 길을 우리를 크게 짓게 했어요. 그리고 호랑이 새끼의 먹이로 새와 병아리를 넣어주게 했습니다. 병아리 삼백마리 가져왔습니다. 이놈아 이제 병아리는 필요없느니라 요 녀석이 컸으니 닭이나 토끼를 잡아오너라. 병아리를 먹던 호랑이 새끼는 커서 이제는 닭과 토끼를 먹게 되었습니다. 광가인은 닭과 토끼를 잡아오는 백성들로 가득 찼지요. 호랑이는 어찌나 많이 먹던지 한 끼니에 닭 50마리 토끼 50마리 식을 먹어 치웠습니다. 호랑이는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큰일 났어요. 닭과 토끼가 모두 호랑이 밥이 되어 우리 고울에는 닭을 구하려고 해도 없습니다. 사또는 나빠요. 그 따위 호랑이를 무엇 때문에 기르는 건지 몰라요. 호랑이 한 마리 기르려고 닭을 모두 잡아가면 어떻게 하지요? 백성들의 불평은 날이 갈수록 높아갔습니다. 오늘부터는 닭토끼로는 호랑이의 배를 채울 수 없으니 개를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구나. 개까지 잡아다가 호랑이에게 먹이다니 호랑이가 더 커지면 돼지 송아지 황소를 잡아오라고 하겠구나. 우리 고울 사또는 백성들의 살림살이는 걱정 않고 호랑이 밥 걱정이나 하니 누굴 믿고 삽니까? 백성들은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사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개를 끌고 관가로 갔습니다. 사또님 이제 고울에는 개가 없습니다. 사람 사는 마을에 개가 없다니 당치도 않는 소리 말아라. 사또는 병사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사냥꾼 할아버지네 집에도 병사들이 왔습니다. 무슨 일로 이 깊은 산속 오두막 집까지 찾아오셨습니까? 사또의 명령으로 개를 잡아가려고 왔소. 우리 삽사리를 잡아가다니요? 우리 삽사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할아버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만 같아 우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도 아닌 개가 죄는 무슨 죄를 지었겠소? 호랑이 밥으로 하려고 그러지요. 안됩니다. 삽사리는 우리 두 늙은이의 아들이나 같습니다. 자식처럼 길러오고 따르는 삽사리를 호랑이 밥으로 데려가다니요? 할아버지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개 한 마리 때문에 귀한 목숨을 버릴 셈이오. 내가 호랑이 밥이 되었으면 되었지 우리 삽사리는 못 주겠소. 할머니는 자식처럼 같이 지내온 삽사리의 목을 끌어안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삽사리를 병사들은 멍석에다 말아 싸가지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또는 산채로 닭 토끼 개등을 호랑이 오리에 넣고 호랑이가 잡아먹는 것을 보고 좋아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산마루까지 따라오며 멍석에 말려 잡혀가는 삽사리를 부르며 울었습니다. 사또는 삽사리를 호랑이 오리 안에 넣어주었어요. 삽사리는 호랑이를 노려보면서 두 눈을 부륵 떴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개들은 호랑이 오리에만 들어가면 고양이 앞에 쥐처럼 벌벌 떨었는데 삽사리는 그렇지 않고 당당했습니다. 더욱더 이상한 것은 호랑이였어요. 호랑이는 으르렁 거리면서도 삽사리한테 덤벼들지 덤벼들지 못하고 삽사리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괴이한 일이로다 호랑이가 삽살기 따위한테 겁을 먹다니 못난 호랑이 어느새 호랑이와 삽사리는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손에 땀을 주면서 구경하던 사또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소리쳤습니다. 병사들아 활로 호랑이를 쏘아라. 그런데 병사들이 활을 가지고 호랑이 오리로 오는 동안 호랑이와 삽사리는 비명을 지르며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둘 다 죽은 것입니다. 사또는 순간 깊은 생각에 잠기는 듯하더니 호랑이 오리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삽살기야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너는 나에게 귀한 것을 가르쳐 주었다. 못된 내 취미 때문에 백성들을 괴롭혔고 주인을 아끼고 따르던 중성스러운 개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나를 용서해라. 사또는 삽살이를 어루만지며 자기의 잘못을 크게 뉘우쳤습니다. 그 뒤 마음을 고쳐먹은 사또는 고을 백성들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냥꾼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도 많은 선물을 보내 위로했다고 합니다. 강아지들의 효성 옛날 강원도 정섬 마을에 구석봉이라는 가난한 농부가 아내와 갓난아기 그리고 누런개와 함께 살았습니다. 구서방은 이 개를 강아지 때부터 길러서 정이 들대로 들었고 개 또한 주인을 그림자처럼 따르며 말을 잘 들었습니다. 여보 누렁이 때문에 큰 걱정이에요. 우리 새식구 먹을 양식도 없는데 누렁이까지 먹여야 하니 큰일 아니에요? 글쎄 나도 지금 그 일을 걱정하고 있소. 누렁이는 사람보다 더 먹으니 말이오. 한식구나 다름없이 지내오고 있는데 우리들만 먹고 누렁이를 굶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쫓아낼 수도 없으니 어느 날 구서방과 아내는 양식 걱정과 누렁이 걱정을 하였습니다. 두 해가 거듭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니를 먹기도 어려웠던 것입니다. 누렁이는 주인 내외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이 마당에 엎드려 컹컹 지졌습니다. 저걸 좀 봐 누렁이가 우리에게 알아듣는지 지저대고 있어 저렇게 영리한 누렁이를 어떻게 쫓아낸담 구서방은 누렁이가 가엾었습니다. 여보 사람도 굶어죽을 판에 개를 생각해서 어떻게 합니까 며칠 있으면 누렁이가 새끼를 낳을 거에요 강아지들까지 우글거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눈 딱 감고 누렁이를 팔아버립시다 그러면 그 돈으로 양식도 좀 장만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내의 말을 듣고 보니 구서방은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누렁이 한 마리도 먹이기가 힘겨운데 새끼까지 낳아놓으면 양식 사정은 더욱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곰곰이 생각하던 구서방은 누렁이를 끌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돌아다녔습니다 개 사시오 누렁이 사요 구서방은 하루종일 목이 쉬도록 외치고 다녔지만 누구 한 사람 개를 사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싱거운 사람 같은이라고 이 흉년에 누가 개를 사노 잡아먹으라고 그냥 주면 몰라도 사람들은 구서방을 비웃었습니다 이렇게 누렁이를 사겠다는 사람이 없자 구서방은 그냥 주워버릴 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공짜로 내주기에는 아까웠어요 구서방은 하루종일 돌아다니다 허탕을 치고 해질 무렵에 누렁이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에그 아무에게나 줘버리지 않고 왜 또 끌고 왔수 오늘은 노렁이한테 줄 죽도 없어요 아내는 짜증을 냈습니다 그날 노렁이는 저녁을 굶은 채 마루 밑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밤중이 좀 지나서 구서방의 아내는 이상한 숨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밖에서 밖에서 누렁이가 무섭게 지저대고 있었어요 이상한 생각이 든 아내는 무심코 옆자리에 아이를 더듬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늑대 늑대가 우리 아기를 물고 갔어요 아내는 소리를 지르면서 마루로 뛰어 나갔습니다 순간 새까만 그림자가 마당을 지나 살인문 쪽으로 손살같이 사라졌습니다 구서방과 아내는 누렁이를 찾았지만 누렁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렁이가 심술을 부린 모양이요 우리 아기를 얻고 간 것은 늑대가 아니고 누렁이에요 우리들이 누렁이를 쫓아내려고 하니까 누렁이가 우리 아기를 얻고 도망간 거요 아이고 일을 어쩌면 좋아요 누렁이를 없애지 못하고 왔다고 남편을 원망한 아내는 누렁이가 우리 복동이를 물고 갔을까요 빨리 산으로 가봐요 구서방은 횃불을 들고 마을 뒷길을 따라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두 내외가 정신없이 올라가는데 산골짜기 아래 숲 쪽에서 늑대 울음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들에 섞여 복동이의 울음소리도 들렸지요 구서방과 아내는 곧 골짜기 아래 숲 쪽으로 달려가 살펴보았습니다 복동이는 풀밭에 누워있었고 그 옆에서 누렁이와 늑대가 서로 엉켜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횃불을 들고 다가가자 늑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누렁아 고맙다 네가 우리 복동이를 살렸구나 아내가 누렁이의 목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를 용서해다오 우리는 누렁이 너를 의심했단다 그 후로 아내도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뉘우치고 누렁이를 쐬다듬으며 후회했습니다 그 뒤 누렁이는 새끼를 일곱마리나 낳았습니다 구서방 내외는 이 강아지들을 팔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져가라고 해도 사람들은 고개를 흔들었어요 어려서 잡아먹지도 못할 강아지를 갖다가 뭘하게 주려거든 누렁이나 죽으려 누렁이를 잡으면 며칠은 잘 먹겠는걸 누렁이와 일곱마리 강아지는 구서방한테 큰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놈들아 집에만 있지 말고 밖에 나가 먹을 걸 찾아봐라 집에는 죽거리도 없다 나가서 개구리라도 잡아먹어 구서방은 누렁이와 강아지들이 원수처럼 느껴졌습니다 갈수록 줄 것은 없고 새끼들은 배가 고파 낑낑거렸지요 제발 좀 울지 마라 우리 식구도 새끼나 굶었다 사람들도 굶는 판에 너희들 줄 것이 어디 있느냐 구서방 내외는 강아지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긴 한숨이 나왔습니다 강아지들은 누렁이의 젖을 빨았지만 굶주린 누렁이한테서 젖이 나올 리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생각다 못한 구서방의 아내는 무서운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 몰래 누렁이를 잡는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한 아내는 구서방이 잠든 틈을 타서 누렁이를 잡아 국을 끓였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짓이요 우리 누렁이를 구서방은 화를 내며 아내를 나물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구서방은 누렁이의 뼈다귀를 모아서 마을 앞 개천에 묻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누렁이의 고기를 먹긴 했지만 누렁이가 가여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렁이의 뼈다귀를 강아지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개천에다 묻어주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이었어요 시장에 나갔던 구서방은 술에 취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아껴두었던 누렁이 고기를 남편 점심상에 내놓았습니다 아니 아직도 개고기가 남아있었소 당신 드리려고 남겨두었지요 구서방은 마루에 앉아서 그 개고기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르르 앞다투어 몰려온 강아지들이 시끄럽게 울었습니다 강아지들아 너희들 배가 고프지 자 뼈다귀나 하나씩 먹거라 술에 취해 있는 구서방은 어제의 생각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마당에서 울부짖는 강아지에게 누렁이의 뼈다귀를 던졌습니다 강아지들은 뼈다귀 한 개씩 물고 어디론지 가버렸습니다 식사를 마친 구서방은 마루에 벌렁 누워서 드렁드렁 코를 골며 잠을 잤어요 실컷 잠을 잔 구서방은 해질 무렵에 눈을 떴습니다 어쩐지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구서방은 마당을 보았어요 마당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강아지들이 주둥이를 내밀며 마당을 기어다니고 있을 텐데 웬일인지 강아지는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강아지들이 모두 어딜 갔나 이상한 생각이 든 구서방은 강아지들을 부르며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이놈들이 뼈다귀를 물고 어디로 갔을까 한참 강아지를 찾던 구서방은 얼핀 머리에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차 내가 실수를 했구나 누렁이의 뼈를 강아지들한테 주다니 제 어미의 뼈를 새끼들에게 주다니 구서방은 크게 뉘우치면서 누렁이의 뼈를 묻은 개천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구서방은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뼈를 뼈를 묻어두었던 자리는 어지럽게 파헤쳐져 있었고 누렁이의 뼈는 한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서방은 알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다가 강아지들의 발자국을 찾아냈습니다 옳지 강아지들의 발자국을 따라가 보자 강아지들의 발자국을 따라가 보니 강아지들의 발자국은 들길을 지나 산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생각이 들어 강아지의 발자국을 따라 산으로 올라가던 구서방은 한곳에서 발길을 멈추고 우뚝 서버렸습니다 너무도 놀라운 광경에 구서방은 정신이 아찔했어요 양지바른 곳에 조그만 무덤이 하나 있고 그 무덤 앞에 일곱마리 강아지들이 나란히 엎드려서 죽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아지들이 누렁이뼈를 한데 모아 묻어서 무덤을 만들고 어미를 따라 죽은 것입니다 구서방은 자기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흐느꼈습니다 강아지들아 우리가 잘못했다 너희들은 사람들도 하기 어려운 효도를 했구나 너희들은 너희 어미의 뼈를 모아 무덤을 만들고 어미의 뒤를 따라 목숨을 끊었구나 구서방 구서방 구서방은 눈물을 흘리며 일곱마리 강아지들을 누렁이의 뼈가 묻힌 무덤에 같이 묻어주었습니다 이윽고 마을로 내려온 구서방은 사람들에게 일곱마리 강아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강아지들이 제 어미한테 효도를 한 게야 부모한테 효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강아지들의 효성을 배우고 본받아야 마땅해 강아지들도 효도를 하는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효도를 모르면 사람이 아니지 그런 사람은 개만도 못하고 말고 사람들은 개모담 앞에 비를 세우고 강아지들의 효성을 기렸답니다 새로 부임한 수령 예전에 미량 수령이 있었는데 부인은 병으로 죽고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겨우 몇 개월 만에 어머니를 잃은 딸은 유모의 품에서 자랐어요 딸은 유모와 별당에 거쳐하며 유모를 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수령은 어미 없이도 예쁘게 자란 딸을 유별나게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딸과 유모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인근 늑과 촌락을 샅샅이 뒤졌지만 끝내 두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크게 상심한 수령은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난 뒤 미친 사람처럼 껄껄 웃기도 하고 소리를 치며 뛰어다녔지요 나라에서는 할 수 없이 수령을 그만두게 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수령은 이른 달을 그리워하다가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 후 밀양의 수령이 새로 올 때마다 하룻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서너 번씩이나 똑같은 죽음을 당하니 다들 밀양 관할을 흉가라 생각해 그곳에 가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일을 크게 근심한 조정에서는 모든 관리와 관직에 있었던 사람을 불러모아 밀양 수령으로 갈 지원자를 모집했습니다 그 자리에 한 무관이 있었어요 그는 금군에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부모상을 당해 관직에서 물러난 지 20여 년이 된 사람 이었습니다 나이는 60에 가까운 데다 집안이 가난해 춥고 배고픈 것이 뼈에 사무쳤으며 옷 한 벌을 10년 동안 입고 살았습니다 이런가 달게 밖으로 잘 나가지도 않아서 유명한 선비와 재상 중에 이 무관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미량 수량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은 무관이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원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죽는 것이 두려워 차마 못하겠소 그러자 부인이 말했습니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것은 매한가지인데 무엇을 두려워 합니까 만일 그곳에 도임하자마자 죽는다 해도 수령이라는 명예를 얻을 것이요 다행히 죽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디망 서리지 말고 지원하십시오 무관은 부인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수령을 모집하는 날 대궐에 제일 먼저 가서 자신을 미량 수령으로 임명해 줄 것을 정했습니다 소신이 비록 재주는 없으나 미량 수령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임금이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내 용기가 참으로 가상하다 오늘 보러 미량 수령에 임명하니 조정대신들에게 인사를 하고 떠나거라 집으로 돌아온 무관은 부인에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도임하면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오 그러나 수령의 명예를 얻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소 이제 당신과 이승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해야겠소 부인이 겨련한 표장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전 이전 수령들이 죽은 것은 모두 그들의 운명일 뿐입니다 귀신이 어찌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제가 비록 여자이지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저를 데리고 가시지요 그는 부인과 함께 행장을 꾸리고 출발했습니다 읍에 도착하니 관하의 일을 맡아보는 관속들이 하나둘 나타나서 새 수령을 맞이했습니다 이번에 온 수령 역시 곧 죽을 것이라는 생각에 공경하는 뜻이 전혀 없고 얼굴을 찡그리는 귀색이 가득했습니다 이윽고 관하에 들어갔는데 허물어진 벽과 깨진 구들장이 그대로 방치되어 흉가처럼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눈에 띄는 것마다 마찬가지여서 정신이 어지러웠지요 조금 뒤에 해가 지자 관속들은 보고도 없이 퇴근해 버렸습니다 관하는 어느새 텅 비어버렸어요 한숨을 짓는 수령을 보고 부인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몹시 무서울지도 모릅니다 서방님께서는 안채에 들어가서 주무십시오 오늘 밤은 제가 서방님의 옷을 입고 관사에 앉아서 동정을 살펴드렸습니다 수령의 부인은 촛불을 밝히고 관사에 앉아있었습니다 삼경에 이르자 어디선가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촛불이 꺼지고 추운 기운이 몰아쳤습니다 잠시 잠시 후 방문이 저절로 열리더니 머리를 풀어 해친 한 처녀가 온몸에 피를 흘리며 손에 방울이 달린 붉은 길을 들고 섬광 처럼 들어왔습니다 부인은 조금도 놀라지 않고 처녀에게 말했지요 너는 필시 풀지 못한 원한이 있어 왔을 것이다 내가 너의 원수를 갚아줄 것이니 조용히 물러가서 기다리되 다시는 이곳에 나타나지 마라 소녀가 오늘 밤에 명관을 만나 이제야 한을 풀 수 있게 되었으니 나리의 은혜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처녀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사라졌습니다 부인은 안체에 들어가 수령을 깨우고 방금 있었던 일을 소상히 알렸습니다 귀신이 조금 전에 다녀갔으니 서방님은 이제 관사에 가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수령은 부인의 말을 믿고 관사에 와서 누웠으나 온갖 생각이 들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자 문 밖에서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렸습니다 수령이 문틈으로 엿보니 관속들이 장례 치르는 도구들을 뜰에 가져다 놓고 서로 수령의 방을 열지 않으려고 다투고 있었지요 수령은 의관을 바르게 차려입고 문을 열어져 치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기에 이리 소란을 떠느냐 그리고 젖들에 있는 물건들은 다 무엇이냐 관소들이 깜짝 놀라 엎드리며 말했습니다 사또께서 이렇게 살아계시니 천만 다행입니다 저희는 간밤에 사또께서 요망한 귀신에게 변을 당한 줄 알고 장례를 치를 준비를 했을 뿐입니다 수령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귀신이 까닭없이 사람을 해치겠느냐 이전 수령들은 모두 놀라서 목숨을 잃은 것이다 내가 어젯밤에 그 귀신을 만나 다시는 이곳에 나타나지 말라고 일렀으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관속들은 모두 수령의 기계에 감탄하며 진심으로 공경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수령은 어젯밤에 당직근무를 하지 않은 자들을 불러내어 엄하게 벌을 주고 그동안 물란해진 관하의 기강을 일거에 바로 잡았습니다 이렇듯 엄격하고 공정하게 관하의 일을 처리하는 수령 앞에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령은 부인을 불러 처녀의 원한을 풀어줄 방안을 의논했지요 부인이 말했습니다 범인은 처녀의 정절을 강제로 빼앗으려다가 뜻대로 되지 않아 살해한 것 같습니다 본 사람이 아무도 없고 세월이 흘러 잊힌 일이라 범인은 안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처녀가 나타났을 때 손에 붉은기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범인은 필시 죽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빨리 그 사람을 잡아드려 문초하십시오 수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조회가 끝나고 수령은 우연히 군모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죽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수령은 곧바로 관하 뒤뜰에 형틀과 형장을 갖추게 하고 위험을 차린 뒤 즉시 죽이란 자를 잡아드렸습니다 불문곡직하고 큰 칼을 씌워 결박하고 형틀에 올려매니 관속들과 온 읍내 사람이 그 까닭을 알지 못해 어리둥절 했습니다 수령은 위험이 가득한 목소리로 죄인을 추궁했어요 너는 몇 해 전에 사라진 전임 수령 딸의 행방을 반드시 알고 있을 것이다 모진 형벌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모두 소상히 밝혀라 도이 만날 밤 죽음을 면한 수령을 모든 사람들이 신인처럼 여기며 두려워 했습니다 그러니 누구도 감히 그의 앞에서 털끝 하나도 숨길 재간이 없었지요 더구나 범인은 중한죄를 저지른지라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덜컥 잡히고 보니 정신이 달아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해버렸어요 죽이는 결국 자신의 범행을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전임 수령이 영남루를 도경하러 나왔을 때 그 행차 속에 딸과 유모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전임 수령의 딸을 본 죽이는 육정이 생겼지요 그 처녀는 유모와 함께 별당에 거쳐하며 유모를 친어머니처럼 의지하고 따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죽이는 유모를 이용해 처녀를 불러낼 계책을 꾸몄지요 범인은 곧 유모에게 접근해 교분을 쌓고 많은 돈을 유모에게 주며 처녀를 관아 뒤에 있는 중로로 데리고 오라고 꼬드겼습니다 중로는 관아와 많이 떨어진 외진 곳에 있었는데 이전부터 부녀자들이 종종 대나무 습의 경치를 즐기던 곳이었습니다 죽이가 건네줄 재물에 눈이 먼 유모는 처녀를 중로로 데리고 나가 달을 감상하고 있었어요 잠시 뒤 죽이가 대나무 습에서 불숲 튀어나와 처녀를 허리에 끼고 다시 대나무 습으로 들어갔습니다 죽이가 처녀를 겁탈하려 하자 처녀가 죽기를 마다 안고 저항했습니다 그 바람에 죽이는 뒷일이 두려워 처녀를 칼로 찔러 죽이고 말았지요 그리고 중로로 돌아와 이 사실을 유모가 발설할 것을 염려해 유모마저 죽였습니다 죽이는 두 사람의 시신을 관아 근처 산 밑에 묻었어요 지금까지 여러 해가 지나도록 아무도 이 일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령은 사유를 적어 가명에 보고하고 그날로 주기를 처형했습니다 범인이 말한 곳을 파보니 처녀와 유모의 시신이 묻혀 있었어요 처녀의 얼굴색은 마치 살아있는 듯 했고 옷에는 핏자국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수령은 사람을 시켜 처녀와 유모의 시신을 깨끗이 싣고 의복과 관을 다시 갖춰 염을 한 뒤 처녀의 본가에 연락해 장례를 치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중로는 부숴버리고 대나무 숲도 베어버렸어요 그 후로 관하와 읍이 모두 안정을 찾게 되었고 수령의 신명함을 칭송하는 말이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그 후 수령은 여러 벼슬을 거치면서 평안도 통제사까지 지내게 되었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미량 수령 시절에 이를 모르는 이가 없었지요 그러니 명령을 하지 않아도 아랫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고 위험을 갖추지 않아도 감히 속이고 숨기는 자가 없어 고을을 잘 다스렸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호랑이와 호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재미있기도 하지만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굉장히 높은 나라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도 나왔듯이 지식을 담는 교육에만 열중하고 생활의 지혜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방법 등을 배우지 못해서 나중에 성인이 되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식으로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어른이 되기 위해 가르치고 기르는 것이 진정으로 필요한 훈육일 것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막 by 자막 by 자막 by